지금 지금 어서오세요 아 왔잖아 왜그래 하요 하요 안녕 안녕 사실 하나도 안 뜨거웠음 쏘리 트위치 어플 똥댔어요 저 그래서 어 이거 이거 그거 있어 어딨지 이거 이거 저 지금 혼자 어 근데 우리 회사 이사 확지님 이거 여기 댓글 보면 이거 있거든요 부장님이 올려주신 거 여기 들어가면 이거 방법 있어 나는 그냥 이걸로 롤백 했어 사기타리오님 어서오세요 하이 그래서 나는 그냥 어플 그냥 지워버리고 이걸로 깔았거든요 이거 하면 돼 딜레이 말고 그니까 그 버그 때문에 나는 지워버렸다니까 그 화면도 그 화면도 지 혼자 막 짜가지고 뭐 막 난리나더만 꿍둥님 어서오세요 파일이 요즘 그 핫하다는 피카츄빵 아래거 저는 그냥 아래거 받았어요 근데 뭐 둘 다 상관은 없는 것 같아 그니까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뭐 막 화면 원래 팝업창 뜨잖아요 근데 그 팝업창도 제대로 뭐 되지도 않고 자꾸 화면 지 혼자 작아졌다가 그 채팅 전송하는 키도 없어지고 막 그래서 좀 버티다가 아이 도저히 못해먹겠다 해가지고 엊그젠가? 엊그젠가 저는 저걸로 새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괜찮은 것 같아 포켓몬스터빵입니다 그거 근데 요즘 사지도 못한다 그러던데 없어가지고 몇 개 샀어요? 꿍둥님 그거 그 받으려면은 꽤 몇 개 사야되지 않나? 맘에 드는 거 이렇게 하려면? 세 개? 다른 건 뭐 나왔어요? 나 그거 봤는데 포켓 몬스타 포켓몬빵이야? 포켓몬빵 벌레 포켓몬빵 포켓몬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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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에서 벌레 나왔다고 지을 해도 무죄 아니냐 이러는데 이거 나 이게 너무 웃겼어 다 벌레만 나왔잖아 버러지 새끼들 그만 기어나와 난 이게 너무 웃겼어 이거 편의점에서 팔걸요? GS인가? 난 되게 근데 망나룡도 귀엽겠다 뭐래두지? 뭐래두지는 뭐지? 귀여운데? 나름 귀여운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엄청 구하기 힘들데 아이 개 웃기네 저거 아스트도 나오냐고? 지금 완전 핫할걸? 아냐 그때랑 달라 지금 다시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사 대체 뭐하냐고님 어서오세요 맞아요 최근에 다시 찍어냈어요 응 나는 포켓몬빵 중에 그 초코롤빵이 좋았는데 나 사실 뭐 있는지도 잘 몰라 어 맞아 이거 이거 초코롤 맛있어 나는 초코롤밖에 안 먹었어 이건가? 그거 뭐야 포장지 뭐야 화르르 핫소스 빵 개맛다 이렇게 종류가 이게 다야? 소시지빵 동네 마트 동네 마트에도 팔아요? 쩐다 모르는 척 넣어 이거 뮨가? 뮤... 여기 다 안되겠다. 이거 뮤가 나오면은 스위치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유명한 것 같은데. 맞나? 이건가?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더 맛있는 거 있는데. 아이오! 치당님 어서 오세요. 그럼 1세대가... 아 1세대가 이쁜게 많죠. 진리와 국론은 늘 1세대지. 와... 근데 너무 연속으로 나온 거 아니야? 난 고라파덕도 좋더라. 이걸 중고... 에? 오? 이걸 중고거래란다고? 동마님 어서 오세요. 벗겨먹는 파이리빵은 배가 흘러서... 뭐라고요? 아 인터넷으로 사는 거는 같은 스티커. 잿빛 늑대님 어서 오세요. 나 근데 빵 잘 몰라. 망나뇽. 어 뮤다. 아이오! 세포다님 어서 오세요. 자단. 빵. 205개. 와 역시 유튜브. 사람들 어디서... 사왔을까? 파이리빵? 초코롤. 이거 근데 맛있어? 근데 이거 맛으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디그락. 맛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 이거... 그 뭐야... 스티커 때문에 먹는 거지. 맞아 초코롤 빵이 제일 맛있어요. 다른 거는 별로? 딸기 크림빵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딸기 맛이 좀 많네. 딸기 크림빵도 있고 딸기 카스타드 빵도 있어. 포켓몬 트레이너처럼 트레이딩을 해요? 귀엽네. 추억으로 먹는 대수. 거짓말 마. 당신은 맛으로 먹잖아. 고우스도 나페드야? 이거 빵 후기는 없나? 아 귀여워. 찾으시는 포켓몬 빵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꼬부기. 꼬부기 최주님이 떠벼한 거 진짜 너무 웃겼네. 왜... 아 맞아. 이거.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초코롤빵. 초코롤빵. 내 주변엔 없어 이거. 어 진짜? 맞아 이거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고. 괜찮아. 다른 빵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안 나오네. 빵 후기. 다들 스티커만 빼가지고 버리나 봐. 못 참아. 메론빵? 초코롤빵. 500원. 세상에. 똥카츠. 그치 그치. 아 근데 맞아. 그건 그래. 우유랑 먹어서 맛없는 빵은 없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어. 너무 급했나봐. 이게 딸기. 딸기 크림빵. 그 다음에 이게 치즈케이크빵. 딸기. 뭐야? 딸기잼빵 왜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게 소보로빵? 달콤파삭 꼬부기빵. 퀄리티는 그렇게. 진짜 거지 같은 것만 나왔어. 이거요? 오. 몰라. 얼만지 몰라. 얼만지 몰라. 색깔 다 칙칙한 거 봐. 씨발. 왜요? 질퍽이도 귀엽잖아요.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귀엽잖아요. 닥테리오. 모래두재도 귀여워. 귀엽긴 귀여워. 포켓몬 사주 뭐야. 알로라폼? 어우 씨. 몰라. 나 근데 얘도 몰라. 따꾸리는 알고. 모래두지랑 얘도 아는데. 얘는 몰라. 빵 맛은 거기서 거기겠지. 그리고 옛날에는 과자나 이런 것도 다 보통 여기에 얼마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저거 안 써져있더라. 과자 같은 것도 그렇고 과자도 보면은 얼만지 안 써져있어. 그 넌 별로야. 가라르. 그 가라르. 뭐? 그게 뭐야? 유해물질. 빵 퀄리티는 뭐. 그냥 거기서 거기네. 이건 2016년 빵인가 봐. 빵은 여전히 밥맛이다. 이번에 파이리티가 파이리빵. 파이리빵. 이거야? 오. 이게 이거를 그거 와플에다가 이건가? 근데 틈새 틈새 스티커가 보였어? 지금은 안 보이지 않아요? 쩝쩝 박사. 오. 아 저기에다 치즈를 또 넣어줘야 돼? 원래 저렇게 파는 게 아니구나. 오. 뭐야. 접시 너무 귀여워. 이러면은 핫 피자빵.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래요? 포장이 얇았어요? 다 구기고 난리 났다고? 그래서 이거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 나왔잖아. 손님.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 빵 망가진단 말이에요. 운에 맡기고 골라주세요. 대신 제가 준비 많이 했어요. 귀여워. 아니 와플 와플은 근데 와플 저 기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을걸? 저것도 솔직히 유행 지났잖아. 나도 나도 스크리가 뭐야? 님들만 아는 옛날 고대와 말하지 말아주세요. 스킬리가 뭐예요? 아 스킵. 아 이거 뭐냐? 버그가 아니고 이것도 밈이야? 난 진짜 요즘 세상 알 수가 없다. 난 너무 어렵다. 님들아. 진짜 모르겠다.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할머니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을 것 같아. 이건 방부제인가? 아 이거는 일본 포켓몬빵이네. 다들 스티커만 바밤바? 이건 바밤바 아닌가? 먹다만 빵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요? 이거 근데 아무데서나 팔아요? 대회에서 버그 써서 이겨놓고 스킬인데요 한 거야? 스타 프로게이머가? 그쵸? 이거 옛날 거죠? 아마 화질만 봐도 이거 봐. 스티커 모으려고 버렸어요. 포켓몬 때문에 슈퍼 아저씨 주고 간 거지 먹으라고 너무해. 스티커 모으던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굿즈를 모으는 어른이 되었다. 130만원 커피 사서 버린 고객.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아요? 대박이다. 130만원 커피를 사서 버렸대. 사사님 어서 오세요. 진짜 날 줘. 우리 음내는 빵 버리는 사람 없더라. 거기서 왜 시무룩해. 그거 먹을 거 아니잖아. 그니까 그거 그거 항아리 뚝에 모아가지고 퍼먹어도 한 몇 날 며칠 먹겠다. 그치 않아요? 사람들이 말이야.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돈이 많아? 부러워. 항아리요? 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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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겁도 없다. 왜 저렇게. 이거 좀 한마리 주지? 일부러 일부러 지금 재밌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소세지니 형 원래 오세요? 귀여워 귀여워 미쳤다 저걸 어떻게 안줘 또 왔어? 귀여워 북극여우 너무 귀엽다 라비레뉴 어서 오세요 진짜 여우짓이야 귀여워 어 얼굴 피지컬 솔직히 얼굴 피지컬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 같아 어딜 가든 다 통하는 거 아닐까? 이.. 이것도 포켓몬이야? 여러분 얘 알아요? 어? 그치 이거지 이 노래지 소리는 모두 친구 새들의 고양이 어 잠시만요 너도 원하고 너도 원하고 헤이 아 제 근본은 이거지 후원 감사합니다 저게 어떻게 돼? 저게 돼? 저게 돼? 저게 돼? 소원은 어떻게 해? 오 아 제가 고 고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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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나 어제 고드릭 잡았던가? 인피트 하냐고요? 선물해주냐? 뭐야? 얘도 잡아? 어? 아아아아아아 요 어? 뭐? 어?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냐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으 Gab 으 하하하하 노래 뭐냐고 선호공은 실현당하지 않아 선호공은 막 여자들 가슴 만지고 다녀요 뭐야 방금 엄청 자연스러웠어 흔들리는 소로공이 나가신다 흔들리는 소로공 선호공 감사합니다 아 나 저거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 때 드래곤볼 진짜 많이 봐가지고 내 추억 돌려줘 디브 안녕 잘 지냈나요 어제 디브 보고나서 20시간 가까이 디브 못 봐서 슬펐어요 제가 어제 뭔 20시간이야 나 어제 한 나 어제 11시 방송 끄고 12시 어 맞는데 20시간이네 감사합니다 그러네 그럼 20시간이네 아차차 아차차 나의 실수 티브 안녕 티브 보고 20시간 못 봐서 서글펐어요 오타가 났잖아요 양심 고백합니다 저기 나오는 저기 할아버지 있잖아 나 한때 저 할아버지 닮았다고 놀림받아 마빈 박사 그래 마빈 박사 아니 내가 약간 광대가 좀 나온 편이어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얼굴에 살이 많이 없으면 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빈말이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실망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어 당신 됐어 늦었어 난 이때까지 다 진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실망이야 이때까지 또 나만 진심이었지 하 더러운 세상 내 결혼 나이 테스트 꺼져 뭐야? 아 깜짝이야 오징어네 룻씨뻑 룻씨뻑 이거 너무 노래 혼정 많아 혼정노래? 이게 메들리지 룻씨뻑 역시 룻씨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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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지막 거 뭐야? 마지막 거 뭐야? 야 나다 난 내 의자는 여기 목베게 안 봐 이게 왜 안맞을까? 목에다가 달아야되나? 좀 덮고 아 이거 아니야 사무실? 어 맞아요 저 신입 더이상 안 뽑아가지고 우와 완전 추워 고무줄 봐 나 고무줄 진짜 재밌게 했는데 여러분 고무줄 해본 적 있어요? 저 이제 여자애들은 여중 아 이거 나오긴 했는데 중학교 때도 고무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애들하고 여러분도 해본 적 있어요? 남자분들은 많이 안 해보지 않았나 거의? 해본 적 있어? 저거 고무줄 놀이하는거야 허리 넘기는 고무줄 해봤다고? 그게 뭐지? 꾸러기 남학생 역할? 끊어본 적은 많아요? 저런 안 돼 난 진짜 많이 했어 아니 나이 나이 당신 잊지 않겠어 당신 잊지 않겠어 말뚝바퀴? 나도 말뚝바퀴는 좀 했어 어 줄 잡아주는 거? 맞아 저게 줄 잡아주는 인원이 은근 필요해 그래? 네 말뚝바퀴도 많이 했죠 고무줄 말뚝바퀴가 없었어? 그럼 뭐해? 뭐하고 놀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동료죠? 그럼 뭐하고 공기놀이 그래 공기놀이 저것도 많이 하고 땅 따먹기 진돌은 뭐야? 비석치기에요? 저 공기 저거 꽤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한번 공기 집에 있거든요? 그거 놀아본다고 했는데 그 뭐 마음처럼 안되더라 그래 노래방 가고? 그러면은 노래터에서도 안 놀았어? 딱지? 그거 있잖아 그 두꺼운 책 해가지고 그러면 너무 귀엽고 이쁘다 머리카락 날리는 거 이쁘기도 한데 한편으론 떡진 거 같기도 하고 그게 포인트야 그게 매력 포인트라고 바보야 가고님 어서오세요 라루사님도 어서오세요 전봇대 같은 거 본진 잡고 본진 터치하면 이기는 거? 그거 술래잡기 아니에요? 그 그 그거를 공기 손등에 올리고 한번에 쫙 잡는 거? 맞아 그거 진짜 어려워 동그란 종이딱지? 맞아 나도 그거 있었어 테니스 공기 차는 놀이를 만들어서 했다고? 크리즈 하이 그거 책 그 두꺼운 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표지가 두꺼워가지고 살짝 접어서 밀어 올린 다음에 거기 약간 볼록하게 나온 거 해서 그 위에다 동전 동전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팍 하면은 동전 뒤집어 주고 그런 거 그건 도박이야? 아 하지만 합법이었어 그거 은근 합법 아누아님 어서오세요 차이성 게임이긴 한데 우리땐 다 그렇게 놀았어 나는 근데 이거는 남자애들이 많이 했었어 나는 별로 안하고 잠자리 잡아서 거미줄에 던져줄게 거미줄 두꺼운 거 거기 우리 오빠가 예전에 라이타 라이타랑 그 모기약 있죠? 모기 스프레이 그거에 촥 뿌렸더니 샤악 이렇게 막 갔더라 이게 불 확 타던데요? 되게 멋있었대 난 못 봤어 아니야 나는 나는 그런 거 돈 안 걸었어 응 맞아요 그 묵지파 게임기 나 그거 진짜 잘했는데 짱게임포 이렇게 나오는 거 나 그거 진짜 계속 딴 적 있었어요 누르는 누르는 것마다 계속 딴 거 있었어 하아 대존잼 너무 예쁜 지금 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퀄리티 미쳤어 진짜 개구리 얍! 나 내 저 홀리서 울린다 교복화가 안 됐죠? 짱게임포 머신까지 손을 대지만 디부 괜찮아요 안 그래도 디부가 좋아요 이응 다들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런 게 다 하나의 문화고 놀이였어 지금이야 애들 진짜 재미없게 솔직히 요즘 애들보다 우리가 낫지 요즘 애들 어? 뭐 핸드폰 조금만 만지면은 현질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놀이터에서 그네 밑에서 흙 파면은 돈 나온 거 가지고 짱게임포 이렇게 하고 어? 지들은 뭐 아닌 것처럼 저기 위에 지금 혼자 신나가지고 짱게임포 야레까레뽀 야! 얘기 그거 다 해놓고 밑에 가가지고 틀! 이러면 누가 믿어요? 흫 흫 흫 자자자자자자 이거 다 해놓고 흫 이제와서 다른사람들이 막 뭐 틀권 이러니까 지둣틀 이러 흫 흫 너무 웃기네 진짜 흫 맞아 꿰돌이 주워먹구 그때랑 지금이랑 문화를 비교라면은 어쩌냐고 그럼 뭘 비교해야 하죠? 저는 그때와 지금을 살고 있는데 너무하네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즐겨 먹었던 불량식품 중에 지금 나오는 거 없지 않아요? 그거 맛도 좀 다를걸? 맛도 좀 다르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상한 색소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아니야 맛이 조금씩 달라 요즘도 나오는데 그 맛이 너무 커버려서 그런가 내가? 맞아 그때만 팔던 과자들도 있었어 지금은 애들 건강식품 이런 거 해가지고 규제도 많이 심해지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 많지 않나? 아폴로 아폴로 혹시 먹어봤어요? 또 시켜? 그래 아폴로는 지금하고 맛이 진짜 많이 달라요 추억 보죠? 아니야 근데 난 밧두렁 좋아해 누나 그런 거 몰라요? 제일 신난 사람이 그러니까 나 좀 불편해진다 그거 사이트 인터넷 같은 데는 아직도 팔더만 오 그럴 자격 없다 오 그럴 자격 없다 오 그럴 자격 없다 오 그럴 자격 없다 저기요 은댕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기요 제가 어제 못 보고 넘어갔는데 어제부터 자꾸 등장하실 때 저 말을 쓰시던데 저거 뭐야? 아 나 모르겠어 모르는 거 말 좀 쓰지마 아하하하하하 아 오어만 썼는데 나와 ㅎ ㅎ 니암마님 옷에 오세요 이게 뭔데 ㅎ 엘들님? ㅎ ㅎ 이게 뭐야? ㅎ 뭔데? 어딘데? 온라인 모드를 켜? ㅎ 오오 오오 래빈님 어서오세요 휴면 엘들링채야? 나는 엘들링채 그거밖에 몰라 이 너머에 뭐 있다 뭐 이 너머에 보수도 있다 뭐 그거밖에 몰라 달고나 만들어주는 기계? 근데 사실 달고나는 요즘 길에서 이렇게 파는 거 보면은 사실 못 먹겠더라 나는 좀 그렇더라 자각키트의 시간 대파김치? 대파김치? 대파로도 김치를 만드나? 그쪽에서 못 여는 문일 때 많이 해놓는다고? 오오 대파김치는 보통 언제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닥에 메세지 그거 저는 안나와요? 저는 오프라인 모드 해놔가지고 안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거 켜놓은 사람들도 되게 많던데 상원에서 이사메? 아 오프라인 모드로 하면 안나와요? 나는 메세지가 안나오더라고 근데 아 온라인 모드 한다고 그래서 적 안들어와요? 근데 그거 이슈가 있어가지고 안했던 거 아니야? 너무 약간 스포되는 그런 것도 미묘하게 있고 그러지 않나? 괜찮나? 그거랑 다른 건가? 그거 아니야? 응 낚시도 많이 해요 이앱하 유효하다 이앱 매복 조심 아 나는 그런 건 아마 안 볼 듯 이앱하 유효 이거 나 한참 뒤야 이거 나 대학교 때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 그냥 배경문인데 그 앞에 메세지 달아나서 여기 지나가는 눈처럼 해두고 읽어보면 이건 자격없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군요 이거 9살이라며 이 노래 뭐해요? 베이비? 도망가다가 메세지 읽는다고? 진짜 싫어 스물 열아홉 살이요? 요즘 그런 거 유행 아니야? 뭐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니야? 열아홉 마흔하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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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게 뭐냐구요? 아니야 할머니 약주 그만 잡수세요 아 꿀꿀이에요 목 아프단 말이에요 요즘 드라마 유명한 거 있잖아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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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어 아니야 저 정도는 맞는 거 아닌가 뭔가 했네 서른다섯 스물다섯 스물하나 바보야 그 김태리님이랑 남주혁 나오는 드라마 나 아직 한 번도 안 봤어 백둘 백하나 왜 저래 진짜 아 노인 연애라니요 황혼 연애라고 해주세요 그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언제 욕을 했어요 나 트수한테 욕 안 해 디브 백 살까지 방송해 부장님 백 살까지 후원해줘 제발 그러니까 욕 좀 해줘 왜 그래야 되는데 야 인마 왜요 백년애로 하시라 이겁니다 아 같이 다 같이 백년애로 하자 이 말이지 얘기야 사랑해 담배 좀 아 누나 이번 한 번만 진짜 아 내 이번만 끊고 아 그면 할게 진짜 편의 좀 가가지고 한 번만 나 신분증 안 가꿨단 말이야 얘기야 사랑해 너무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백 살까지 사세요 이러니까 월에 99 아 나 그 짜리 연화짜리 제일 웃겼어 저 개인적으로 저는 연화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너무 아니 그거 되게 유명해 다른 아 또 다들 모르나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는데 연화 상황극 어 어휴 어휴 잠깐만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아 잘못 생각지도 못한게 나왔어요 나 구글링 잘 못하는 편인데 또 이런거에서는 또 귀신같이 나오네 구글에 구글에 연화 상황극 쳐보시면 뭐 나오더라구요 뭐 나오더라구요 아무튼 그런거 있어 오늘 뭐 급식에서 돈가스 나왔는데 너무 별로당 막 이러면서 그런것도 있고 그런것도 있고 아 뭐였지 디부양은 내가 그렇게 좋아요 오케이 땡큐 난 저 사람 별로야 난 저 사람 별로야 난 저 사람 별로야 어 뭐야 누가 자꾸 저렇게 사칭하는거야 그것도 있고만 회식같은거 가지말라고 아 어쨌든 거기도 남자가 있잖아 누나 가지마 누나 나 사랑해? 그럼 회식 가지마 아 진짜 싫다 근데 회사 다니면서 고등학생 만나는 애들이 있을까? 아닌가? 뭐 대학생 아니야 대학생 가진 또 아닐텐데 아니야 애기야 사랑해 그렇게 쓰는거 아니야 담배 담배 사오라고 하는게 진짜 제일 웃겼어 회사를 다 하긴 여자가 좀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여자가 대학교 뭐 전문대 가가지고 23에 이렇게 나가면 꼴랑 19살이랑 해봐야 4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5살 연아까지 만나봤어요 호 어때요? 5살 몇 살일 때? 몇 살일 때? 왜? 아 어떤지 궁금해서 나는 연아 나는 연아 한 살 연아만 만나봤어 근데 그 연아 만나고 두 번 다시 연아 안 만나볼 안 만날 거라고 헉 8살 연아랑 결혼을 했다고? 와 와 진짜 잘해줘야겠다 5살 연아? 5살도 근데 사실 좀 크긴 한데 몇 살일 때가 중요해 헉 24살이요? 고등학생을 만난 거예요? 미친놈이세요? 고3을 만났다고? 24살이었을 때 어떻게 만났어? 와 와 진짜 양심도 없다 진짜 앞으로 아는 적 야 저거는 진짜 좀 반발이 심했겠 아니 취업반이고 나발이고 아니 아직 20살도 안 된 애를 5살이나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도둑놈 새끼가 따로 없네 능력의 차이라고? 기다려봐 어 나 컴킨다? 왜? 왜왜왜요? 혹시 헤드폰으로 욕을 빨리 묻히시나요? 서로 좋다 하면 그게 왜 문제냐고? 아 티푸도 연아 데려와 나는 5살 위는 만날 수 있는데 5살 아래는 못 만나겠어 순간 움찔했어 쟤 근육목 온다 근육목 연하면 미성년자 아니냐고 중학생 어떻게 만나냐고 아니 취업반인거가 내가 취업반이었다고? 팡님이 취업반이었다고?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찌됐든 성인과 고3에 만났다라는거 아니야? 그니까 여자애가 취업반이었다라는거잖아 취업반이면 뭐 19이 29이 되나요? 그.. 아니 지금 뭐 미자이냐 아니냐 그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취업반이 뭐 뭔 상관이야 하하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 뭐 그거를 비난할 일은 아니지 하하하하 뭐 다 까야돼요? 이미 지나간 사람이라면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하하하하 21살 때 고2 과외해준다 과외해주다가 8년 사귀고 결혼했다고? 하하 와.. 얼마나 만났어요? 누가 먼저 고백함?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왜 헤어짐? 죄송한데 혹시 디코 연락드려도 되나요? 하하하하 실컷 이상하게 몰아가다가 비난한 일 아니지 이러고 있다리 하하하하 아니 근데 처음엔 어쩔 수 없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걸 2년 만나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어? 오.. 아 나는 근데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나겠더라 아니 즐겁잖아요 저는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연애담 얘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다고 지나간 연애여도 좋아 지나간 연애여도 좋아 즐거워 맞아 한번 헤어지면은 한번 그 신뢰라는게 깨지면 다시 이게 싸울 수가 없어 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흫 아재님 멋져오세요 추측이야 그래서 어떻게 헤어졌다구요? 진짜로 어떻게 헤어졌냐구 본영화 친구들이 자꾸 다시 만나서 본영화 왜 또 봄? 이랬는데 본인이 그랬죠? 왜 그냥 성격 차이 헤어졌는데 1년 동안 뭐라고 여행 가면 특산품을 사다 주던 친구가 있었다고 본인한테 아니면 친구가 오 아 헤어졌는데 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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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제 이거 왜 왜 사줌 아 왜 조용히 저 감귤 주스 개 맛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 내가 지 내가 지금 궁금한 게 그게 아닌데 허니버터 칩으로 번호 땄다는 애가 그 애였어 당신이 번호를 딴 거야 쉣 그 왜 왜 사줬어 근데 와 진짜 능력자네 쫀다 연락해봤는데 날 꼬시면 귀여워 귀여워 그래서 꼬셨 꼬셨어요 넘어가 줬어요 귀엽다 말하는 거 카페 알바 하는데 너무 예뻤다고 크으 와 1년 동안 근데 왜 1년 동안 그걸 방치해뒀어요 그거는 근데 사실 1년 동안 방치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 아닌가 자기가 마음이 자기가 마음이 있건 없건 정리할 거면은 적어도 3개월 안에는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싫다고 했는데 그럼 또 할 말 없지 진짜 그놈의 허니버터 칩이 뭐임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분이 1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보다가 이제 안 넘어오니까 그냥 포기한 거야? 응 과자 그때 한 잔 허니버터 칩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안 돼 먹지 말아요 진짜 맛없어 약간 고양인가? 친구랑 술 마시고 술 깰 겸 카페 갔다가 카페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 사귀고 매일 아침마다 밥 사다줬다고? 그 친구가? 당신이? 제발 주워 좀 주워 좀 써줘 지금 포켓몬빵으로 홀리면 넘어갈 자신 있다 당신이 홀려야지 그거를 넘어갈 생각을 해? 아 지금 먹을 생각밖에 없어 군대 가면서 빠이빠이 내가 왜? 우와 내가 왜? 내가 왜? 리슨 크라잉 좋는데 와 허니버터 칩 같이 드실래요? 휘오 쩐다 다들 잘생겼나봐 쩐다 난 허니버터 칩 필요 없어요 나한텐 디부가 허니그 버터니까 허니그 버터니까 어우 속 느끼하다 갑자기 육개장 먹고 싶어 진짜 버터는 당신이잖아 나는 지금 꿀 먹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버터는 당신이잖아 술안주나 저녁은 내가 해줬다 아 여자친구가 맨날 밥을 사주고 와 웃으면서 한입 먹더라고 그러면서 카페 넵킨에 자기 번호 써서 주더라 근데 사실 저 열아홉이에요 라고 얘기한 건 언제쯤? 그건 언제쯤? 나도 허니버터 칩 필요 없어요 아하핳 하하핳하 하핳하하핳하핳 하핳하핳 Cela 아니 근데 또 내 연애는 그렇다 쳐도 남들 연애 이런 이야기 알콩달콩 막 설레는 이야기 들으면 재밌단 말이야 나 원래 순정만화도 좋아해 두 번째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연락을 그만 블랙버드 아무도 안 보냐 진짜 왜 그 연락을 그만둬야겠다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포기는 안 했습니까? 아 싫어 설명해 이제 그만할 거야 당신 계속 안 보잖아 지금 당신이 제일 이야기 많이 꺼냈는데 당신 한 번도 안 봤잖아 제일 나쁜 사람 아니야? 맨날 말만 말만 어? 연락 와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 악물고 안 볼 거야 다들 블랙버드 아 됐어 말 안 할 거야 아 설명 이때까지 몇 번을 해줬는데 뭐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진짜 피곤하다 내가 여기서 뭘 더 얼마나 잘해줘야 돼? 그 놈의 이상한 탱구 아 블랙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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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만화예요 아 진짜 아 이거 재밌다고 티윤님 어서 오세요 요괴와 인간의 아찔한 사랑 이야기 내가 지금 전투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19금이냐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왜요 19금이어야 하나요? 그럼 좀 곤란한데 어 살짝 19금? 뭐 그런 근데 뭐 우리 기준 딱히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좀 옛날 거긴 해 옛날 거긴 한데 재밌어 아씨 이거 나 보면서 마지막에 펑펑 울었다고 겨우 아니 재밌다고 당신들 어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노출신 그런 거 없어요 왜 울었냐고요? 남주가 여주 지키기 위해서 아 대충 그런 뻔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니 그냥 보면 되잖아 엉엉 울진 않았고 회사에서 몰래 봐가지고 눈물 주르고 주르고 흘렀음 아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나만 나만 혼자 볼 거고 나만 나만의 추억으로 남겨놓을 거야 다들 보지 마 진짜 당신들은 볼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많이 슬펐어? 네 면담이야? 아 이제 없을 때 보지 아무도 없을 때 아 재밌어 그냥 다들 뭐 할 거 없고 그럴 때 한 번씩 보면 좋아 나도 디부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아 어딜 어딜 그렇게 달려가려고 아 진짜 웃긴다 달리지 않아도 돼요 걸어가도 됨 아 너무 웃기다 아무튼 재밌었다고 왜 나 근데 저거 척추척추 잡고 소리가 안 나지? 아 재밌었다 닉 넘어 완료 한자는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한자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이거 은댕아님? 저거 은댕 아닌가? 디부디부 슬퍼하지 말아요 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건 부장님이잖아요 이건 부장님이잖아요 저 목소리 쓰는 거 부장님 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다들 감추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다들 감추지를 못하는 거야 디나 아 너무 웃겨 흥 다들 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못해 아 흥 즈거워 역시 당신들하고 노는 거 재밌어 이제 엘들링 이제 더 재밌게 엘들링 해볼까 아 엘들링 뭐라고 진짜 이렇게 못참겠냐 내가 미안합니다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고드릭 잡았어요? 나 어제 고드릭 뭐 잡았는지 어쨌는지도 기억 안 나던데 그만큼 뭐 별거 없다라는 거지 아 근데 어제 그 고드릭 성이 진짜 너무 별로였어요 거기 진짜 완전 전레절레야 진짜 별로인 아주 귀 너무 달아 이게 적당히 뭘 좀 숨겨놓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쵸? 예를 들면 그냥 파밍 게임 같아 좀 재밌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되게 재밌다니까? 그래서 저 엊그저께 일요일에도 생각 없이 그냥 내리 7시간 7시간 달려버렸잖아 응 탐험하는 것도 재밌고 난이도도 난이도도 뭐 그렇게 막 크게 나쁘지 않아 이건 마법 고드릭이 널널한 거라고? 아니 근데 고드릭 뭔가 좀 성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저 거기 아마 안 간 데 많은데 다시 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나왔어요 어? 맥 밝히러 가야 되나? 난이도 조금만? 오늘 오늘 피부색 뭐 보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보여서 좀 별로야 이제 피부색이 은근히 잘 안 보여요 아 동굴은 더 복잡해져요? 안 간 데가 많은데 길을 몰라서 그러니까 저 아까 고드릭 성도 사실은 더 있었어야 돼요 더 훑고 나왔어야 돼 불사배기 나 어? 피는 뭐야? 저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뭘 뭐 이 중에 뭘 하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 아니 나 오늘은 핑크였어 어제까지 60개? 60개 치킨 그냥 그렇대요 내내 치킨 맛있대 능력 보정? 예리는 중후는 근력 그럼 중후로 가는 게 좋은 건가? 근력을 보정해 주니까? 피는 출혈효과 피는 출혈효과 출혈 아 그러네 여기 부가효과가 여기만 있네 아 이거 어렵다 난 그냥 모르겠으면 표준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표준했거든요 기량 맞아 근데 원래 60 마리가 맥시멈이래요 그 한 기름통에 최대 60 마리만 써야 되는데 거진 근데 그거를 저희는 깨끗한 기름 유지를 위해 한 통당 60 마리만 튀깁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지 그래서 되게 마케팅 잘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근력 좀 올리다가 이거 무기 강화나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가서 누구한테 말 걸려 그러던데? 나 여기 NPC들하고 말 많이 안 해갖고 날개 30개? 날개만 먹으면 좀 질릴지도 다른 집은 그걸 넘어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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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느낌이지 기름 갈고 바로 나온 치킨 맛 없대요 너 똑같은 대사가 나오죠? 똑같은 대사가 나올 때까지 말을 아 맞다 얘가 여자를 찾아달라 그랬는데 이름 뭐더라? 라... 라니야 그 상태에서 뒤돌아봐요 오 가보 멋있다 말상구 그게 뭔데? 와 트리가드 잡았어요? 저거 봐 한국인은 그냥 못 지나간다니까? 철 가면 사근이 뭐야? 저 한 39가 될걸요? 중앙문? 저기? 가봤을걸요? 아 맞다 이거 뭐냐고 했던거 이거 뭐냐고 했던거 짐승사제 그랭 코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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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사제 감당 뭘까? 못할 것 같아서? 재밌어. 여기요? 아 이거 아니네. 여기? 9일날? 그죠. 선권날에 나 여기 안 들어와 봄. 이거 뭐야? 그게 뭐야? 나는 손가락이 있는 앤냐. 이게 손가락이야? V. 쁘이. 거대한 룬은 엘들링의 큰 파편. 또 하나 손에 넣으라. 나 하나 어제 먹었잖아. 징그러워. 황금의 추억을 가지고 있구나. 추억. 그 주인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점목의 추억. 뭐야? 나 무기를 얻는 거야 이게? 지금 하지마? 교환해주고 상점도 열어줘? 네 빨리 끝났어요 까미 오줌쌌거든. 거대한 룬에 대해서. 교환 후에도 가능? 교환 후에는? 이거 어차피 무기 같은 거는. 두 손가락한테 말도 걸 수 있어? 나는 지금 쓰는 무기가 고정적이라가지고. 이거 강화해도 되지 않아? 이거 두 개 강화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창하고 내가 쓰는 대검? 레이저 창 쏘는. 레이저 쏘는 창도 있어? 근데 나 여기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 여기 내려가도 되나? 내려가는 길이 없어. 라니야. 후 이즈 라니야. 라지 아니야. 맞네. 얜 말 안 걸어주네? 얘 어제 나 도와줬던 애 아니야? 루! 무고 덩어리에 부적! 이건가? 좋아. 대장장. 의붓아버지? 의붓아버지. 원탁의 이 사람인가 보다. 헤이. 얘가 아빠가 아닌가? 다섯 명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했다. 고드릭. 라단. 라이커드. 모로고트. 렌알라. 루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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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망원경으로 자세히 봐보라고? 저한테 망원경이 있나요? 얘네는 이제 내가 잡아야 되는 애들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양아버지. 그치? 이제 위치 알려주는 거지. 망원경이 나한테 어디 있어? 인벤토리. 딸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펠리 루. 네펠리 루. 네펠리 루. 이용하도록 하래. 딱히 좋은 얘기는 안 해줬는데? 지 딸을 이용하라는 얘기밖에 안 해줬는데? 왜? 왜 얘 왜 왜? 왜 얼굴 뭐 있어? 방울을 받친다? 방울이 뭐지? 아유 가서 닿은 거예요. 아니 여기 난방이 좀 잘 돼서 애가 더워보이길래 도끼날 같은 건 좀 시원하잖아. 그거 대준 것 뿐이야. 어차피 강화 재료는 꽤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NPC 판매 목록. 무기 강화. 너무 강화해도 될까? 어? 이건 안 열리고. 로데리카? 로데리카? 로데리카가 누군데? 어? 이건 안 열리고. 로데리카? 로데리카? 로데리카가 누군데? 로데리카가 누군데? 연아인님 어서 오세요. 아 난로 앞에. 내가 데려온 거야? 로데리카의 여건축 inappropriate. Final step 로데리카 만조服. 아.. 어렵다 여기가 원래 내려가는 길이구나 나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 좋은 거 주나요? 여기 무슨 열쇠 쓰는 데가 이렇게 많아? 흑건 말뚝 여기?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지? 인벤토리 여섯 개? 사실 여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데니까 여기를 나중에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열어야 되나? 로데리카랑 다시 얘기해? 여기가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네? 여기에는 여자애 있고 나한테 저주를 주네 저에게 또 안겨주시려고요? 아니 이거 또 안기면은 뭐, 뭐야? 효과가 중첩 되나? 마이너스가 또 마이너스가 되나? 대장장이의 말을 전한다 슈그님께 슈그가 누구예요? 대장장인가? 슈그 쟤 버프야! 아, 버프 아니고 걔데? 엔딩 봤어요? 아, 얘 앞에 드립이 개많다고 디버프잖아 피, 피 조금 그거 떨어지는 거 로데리카를 맞지 않겠는가 그녀가 그러기를 원한다 이 친구 사람을 믿지 못하는구만 이런데 처박혀서 세상 모르고 있으니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 어? 어긋나는 그들 그리고 축복에서 한번 쉬어보셈 축복이 어디예요? 여기도 쉴 수 있나? 어? 어? 시간을 보내줘야 돼? 밤까지 없어졌다 없어졌다 얘네 둘이 같이 있나 보다 야 어? 왜? 왜 그래? 기도에 대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로데리카 어째어? 근데 조령사가 뭐예요? 어? 뭐야 이게 끝임?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오? 여깄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ange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강화하는 거구나 오 샛 얘는 무조건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님? 이것도 근데 뼈가루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각자 그게 다 있구나. 이런걸 언제 먹었담? 난 늑대 좋아. 여기에서 강화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여긴 다 해봤고. 여기 가운데. 여기. 깜짝이야. 이거 뭐야? 미친새끼. 깜짝이야. 저기요. 저기요. 불량을 먹은 건 난데. 죽어라. 죽어라. 됐다. 죽어라. 여기도 전전이었어? 날 저 좁은 방에 가둬놓고. 아 그러면 처음에 와가지고 모르는 애들은 여기에 다 죽었겠다. 죽어라. 그니까. 난간에 사람 있어요? 난간에?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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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어라. 개구리. 히하하하. 폭풍 언덕의 봉인 감옥 클리어하기? 거기가 어딘데? 싫어 나는 나는 내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단 말이야 관문이 어딘데? 관문이 어디야? 초보종 관문? 이거? 아닌데? 스톤빌성 바로 앞 여기? 거인 잡은데? 여기?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서 우측 거기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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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문 앞에 왼쪽에 있는 이거? 여길 가라고? 아 귀찮아 장비 이건 뭐야? 작업은 또 뭐야? 여긴 지금 공격이 안 되죠? 아 레이피어류 약간 펜싱하는 그런 느낌이네? 이건 양손 잡 어 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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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빠르다 이거 뭐야 이거 짤짤 짤짤이 미쳤는데? 요 딜이 안 나온다고요 이게? 이게 안 나온 거야? 개쩨는데? 아 다수 공격이 불가하고 방패 맞기에 취약하다 레벨업 근력 기량 근력 지구력 아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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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아직 아직 뭘로 할지 정확히 안 정해가지고 2번 간다 폭풍 언덕 어디지? 강해졌구만 저기 위인데? 관문을 들어갔어야 됐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막혀있으니까 아니고 핫 핫 어? 이거 말이 짓밟지는 않네? 여기 나 그 밤에 기사 잡았던 데 아닌가? 폭풍 온도 여기 저흘로 가면 그 밤에 기사 잡았던 애고 여기에 감옥이 있어? 어? 아니 나는 몹을 밟으면 걔가 머리 빠개지는 줄 알았어 그러고 그리고 отв었습니다 아- 아 또 이거네 이거 소환하는 거? 어허이 이C 여기 어딘가에 그거 있을텐데 그 수인 그거 부활 얘를 부활시켜주는거? 음? 저건 뭐야? 어? 여긴 뭐임? 저기 누군가 있음 브로즌 레이즌 오케이 난 강해졌고 군 죽음의 직검 이게 다야? 먼 화살의 탈리스만 활의 비거리를 늘린다 하지만 나는 활을 쓰지 않죠? 이게 여기 있구나 이게 여기 있었습니다 여긴 다 봤네 트리가드 말 진짜 멋있긴 해 쟤는 하얀색이 아니니까 그냥 냅두고 여기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있으면 이제 나 여기에서 아마 부활하겠지? 간다 하 마리카 부활은 버프창에 떠요? 안 떴네 그러면? 오 방패를 들고 있다 너도 찌르기로구만 어? 야 뭔 찌르기가 아 아 진짜 이건 또 뭐야 아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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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아 아 아 아 결론가? 아니야 근데 딜 공격 패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내꺼 어딨어 atar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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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음 아 와 아 얘도 은근히 엇박이야 진짜 어 뭐야 뭐임? 뭐야 왜 꼬리가 나왔어 방금 진짜 아 나 없어 이제 아 한 대 더 있구나 아하하하 으아 얘네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다 2패가 있냐? 나도 그러면 방패 든다. 진짜 꼬리 꼼탕. 저 모너 태도 원툴충이라. 죄송. 마르생님 어서오세요. 44. 48. 얘가 제일 좋은데? 이러면? 핫홓! 오케이. 간다. 어? 왜.. 얜 여기서 있어? 나도. 나도. 방패 쓸 줄 안다 이거야. 저도 쓸 줄 알긴 하거든요. 엔패. 넷.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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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패를 드는 의미가 없는데? 아이씨 어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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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패 아예 못 빼요? 방패를 한 번 손에 들면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방패를 둘 수가 없.. 양손잡기 하면 돼요? 왜 거북이 등딱지를 뜯어왔어요 돌려줘요 아 양손잡기 하면 되는구나 으응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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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샌샌샌 이거 진짜 개샌끼 이거 진짜 왜? 아니 이거 시발샌끼 이거 어떻게 된면 이거 어? 봐봐 이.. 이태 떼는게 아니라 어? 나도 저 후자손 있어 아 진짜 싫어 아 다들 다들 저 타이밍 때문에 진짜 열불나나 봐 난 저 엇박이 너무 싫어 그지같은 엇박 때릴 때 말 때 진짜 일찐 때리는 거 어제 영상 보내주신 그게 진짜 딱 맞음 간다 거북도사 아이엠 무천도사 탓 탓 탓 진짜 손 이렇게 확 올리고서 막 야야야 이 새끼 쫄았다 쫄았다 낄낄낄낄 하는 게 딱이라니까 진짜 손 이렇게 확 올리고서 막 야야야 이 새끼 쫄았다 쫄았다 낄낄낄낄 하는 게 딱이라니까 어떻게 해야되지? 쟨 약간 전공법과 전공법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일단 버려 간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나와 한 대 때렸고 탓 아이씨 아 이땐 또 빨라 진짜 오설할 것 같아 아 불약 두개 먹어버림 아이씨 아이씨 미안해 아하 진짜 그니까 맨 맨 느리게 때리다가 저 마지막에 휘두르는 거는 정박이야 나 물약 먹을 틈도 없었어 저런 정직한 패턴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진짜 거지 같다니까 어? 왜 나는 늑대도 소환 못하게 하는 거니? 그게 제일 열받아 나랑 늑대는 한 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와라 도가니 우리 엄마가 도가니를 좋아해 덤벼 찹 탑 탑 탑 오케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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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내놈 패턴 다 파악했지요? 제발 먹고. 물약 먹는 모션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 두 대. 오케이. 야! 잠깐만. 아 나 자꾸 저거 버그 난다니까? 저거 왜 저러지? 아! 제발. 제발! 나 근데 자꾸 이거 멈춰. 이것도 램 오버인가? 아 왜 이러지? 버추얼. 아휴. 버추얼 웬만하면 켜서 하고 싶은데. 버추얼이 잘 자꾸 버그 나는 것 같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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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내. 나한테 닿지도 안아놓고. 어휴. 아휴. 아니. 저 갈고리. 아아? 야. 너 내 껌. 나한테 닿지도 않아 놓고. 와 오면 어쩔건데 오면 어쩔건데 왜 나는 왜 나는 안닿냐고 저 쥐똥만한 검은 닿으면서 아 진짜 아 저 정박 저 정박 정박 엇박 아 진짜 거지같아 진짜 싫다 엘델링 문제일수도 있는거같애 왜냐면 저번에 엘델링 저거 업데이트 한 번 했잖아요 패드 그거 충돌하는거 문제 좀 고친다고 딱 그거 이후로 그러거든요 그전에는 안그랬어 그전에는 안그랬는데 딱 그거 패치하고 어제부턴가 그때부터 그랬어 한 대 두 대 착 착 착 착 탓 탓 탓 탓 한 대 두 대 탓 탓 탓 탓 탓 슈우!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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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쫘아아 촥. 촥. 아씨 음방 뭐야... 음악 뭐냐고 왜 나는 안 맞느냔 말이야 저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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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다 저거는 뒤로 빠지면 뒤에서 딜이 날아오는구나 아 아 진짜 진짜 저거지같은 찌르기 아오씨 저런 저런 도마뱀 양아치새끼가 따로 없어요 아 이제 두 대 때릴 거 한 대 밖에 못 때리겠네 나도 때리자고 혹시 양아치인가 와 양아치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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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조금 있으면 깰 것 같은데? 한 두 번 정도 더 트라이 해보면? 패턴은 이제 거진 알았으니까 이상한 거야, 맞지만 않으면 돼. 간다. 덤벼! 어려운 거 같은데? 한 대, 두 대. 뒤가 막혀있어가지고 안 보였어 뒤가 막혀있어 뒤가 막혀있어 잠시만요 아! 이걸 맞다니요? 어? 야! 저거 범위 왜 이렇게 넓어요? 와! 나 엄청 떨어져 있었는데 이건 좀 아니 이 꼬리가 뭐 얼마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형님은 유다니 내가 제일 아름다워 아니야 내가 좀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 보여준다 와! 아니야 근데 이게 물약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피하고 물약을 먹을까 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이 정도로 사거리가 길 줄 몰랐어 아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또μα틴 에 um 그리고 또 Original 에헤이 아아 아 나 진짜 게임 멈추는 거 환장하겠네 아이씨 게임 자꾸 멈춰 거지같은거 아 이번에 한번 아니 컴퓨터가 갑자기 게임 다 멈춰버려 화면이 아예 꺼져버려요 아 페리? 거북이 등딱지로 페리 한번 해보려다가 그거 사거리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창 들고 왔어요 아니 아까 잘했어 아까 잘했는데 내가 꼭 그렇게 잘하는 패턴 한번 딱 지나가고 나면 그 뒤로도 좀 헤매더라 이제 돌아가고 나면 아 아 아 다음 뱅 덤벼! 아... 저 꼬리, 저 꼬리, 저 꼬리 진짜! 자, 아, 치 ש... 저 꼬리, 저 꼬리, 저 꼬리. 진짜 저 양아치 꼬리 저거 왜 나는 왜 내 딜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오 왜 왜요 와 양아치 아아 와 시-시-시-시-시-시-시-시 시-시-시-시-시-시 Shh-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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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h-you- fills talented T-C-C-H-Z Song-I-S-S-G-I-S-S-T-A-T-T-G-I-S-L-D T-C-H-I-C-H-I-S-T-C-I-S-G-I-S-T-H-I-C-S-TC-H-I-S-T-T-C-H-I-N-C-H-I-V-S-F-T-L T-C-T-C-H-S-T-E-S-C-H-O-T-G-I-S-T-H-S-T-CH-I-S-T-C-H-T-C-H-H-I-L T-C- 이게 진짜 삐끗하니깐 자꾸 후반때 자꾸 물약을 너무 많이 쓴다 자꾸 질격심이 나가지고 조졌다 아 방금 한 대 더 때릴 수 있었는데 저 꼬리 언제 피해? 저 꼬리도 빠른 박자 아닌가? 마지막에 내가 피하는 그 패턴처럼? 아니야 얜 더 빨라 와이씨 아 아 아 저 꼬리 저 꼬리 저 꼬리 저 꼬리 cier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저 꼬리 이위잉 욕심내지마 욕심내지마 칭찬대 왜 이걸 자꾸 눌보려고 딜 언제 해 안닿고 안닿고 와 꼬리 진짜 이 찐새끼들 이 찐들 다 교도소 가버려야 돼 그니까 아 왜 꼬리는 또 반박 빠르고 난린데 아 아 코 간지러 까미털 진짜 아 저까지 다 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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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아 , 아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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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 새끼 아 저 꼴이 맘에 안 들어 목걸이 쓰던지 날개만 쓰던지 둘 중 하나만 쓰라고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uster 아이 으 으 손 만들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찐따가 구르고 있으니까 손 만들었는데 구르내리면서 일어나 일어나봐 마말떼가 때리고 있어 어? 봐봐 조은거 봐라 하면서 이거 어? 이러면 바로 어? 저게 나야 이런 친구들이 게임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나야 내가 저런 찐따고 나는 65,000원을 주고 저런 찐따을 자처했어 나는 65,000원을 주고 찐따 라는 타이틀을 샀다고 아 저 꼬리만 꼬리 저거 진짜 잘라버려 바블로프의 개마냥 아 아 꼬리 패턴만 꼬리 패턴만 잘 보면 돼 이런 거 이제 잘 피하잖아 안 돼 두 개 탓 탓 탓 탓 방팻 끌겠지 그렇겠지 크립치 띠 띠 네 뭐 나 이 그렇죠 하이 하이 진짜로 파 하아 하아 확실할 때만 딜을 하자 붙지마 니가 와 꼬리 왜 저렇게 양아치 새끼일까 꼬리 쳐 꺼내겠지 또 그렇겠지 그렇겠지 싸가지 없는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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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n 어? 저 언니인가? 기술? 기술? 기술 어디서 보지? 인벤토리 인벤토리 아 와 이것도 소모품이네? 엉덩이에 유연한 꼬리를 만들고 전방을 휩쓴다 진짜 쓸모 없다 그니까 이거 분명 내가 쓰면은 또 꼬리 쥐꼬리만한 거 나올걸? 아 기도예요? 늘 알고있죠? 그 다른 애가 썼던 그 철태도 내가 쓰니까는 근데 아주 개미 똥만해졌어 이것도 그럴걸 일단은 여기를 먼저 간 다음에 여기는 안 가나 근데? 나 여기는 안 가봤는데? 애당초 여기... 아 여기 무너진 데가 있구나 퓨밉할 때 업방 맞추기 좋아요? 오... 나는 퓨밉은 별로... 잘 안해서... 아 이런게 여러개 있다라고? 알지 알지? 네... 이제 저쪽으로 가야되는게 아닌가? 아... 여기로 가는 길이 아닌가 본데? 여기가 맞나? 너무나도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 여기는 올라오는 길 아닐까? 여기는 올라오는 길 같은데? 설마 늑대 아주 또 쫓아오는 거 아니지? 아아 고드리기랑 맞짱뜨기 싫으면 일로 오는 거예요? 저게 뭐 있다 아 여기도 길이 있구나 아 여기로 여기서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올라갈 수는 없고 저 다리에서 여기로 내려와가지고 뒤돌아가는 길이구나 아아 이거 한 번 켜가지고 한 번 해볼까요? 이거? 그럼 이거를 이... 뭘로 해야 돼? 이거? 뭐 보고 안 보고는 그때그때 아아 보고 안 보고는 그때그때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 오프라인... 오프라인 플레이를 켜야 돼요? 아아 그래? 어우 좀 귀찮아졌는데? 그러면 여기는 또 길이 아니고 저 밑에 어떻게 내려가? 그니까 길을 이따위로 만들어...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즐기세요 오프로... 오픈월드 해요 이러면은 어? 이거 뭐야? 결정나무에 쌍 뭔가를 먹었다 여기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여기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길이 있어 길이 있는... 있는데 나 길 찾았다 나 길 찾음 나 길 찾음 아니... 아니 누가... 누가 봐도 안정적인... 버팀목 아니었나? 발받침대? 그냥 비벼버리네요 저기서 아 좀 엇가로 죽었어 방금 그렇게 죽을만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봐봐 여기 밟고 여기 밟고 탁탁 내려가면... 어? 뭐야 여기 뒤에... 헉? 길 있었네? 여기 있음! 여기 있음! 저 위처... 저 위처 안 했어요... 아 난 저런게 더 어렵더라... 근데 왜 나 2,600원밖에 없어요? 어? 나 아까... 걔 잡았잖아... 그러면은 내가 걔 잡을 때 3,000얼마가 있었으니까 그것보다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돈 뭐 썼나요? 여기 피가 흥거네요? 아 또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 게임 종료... 아 진짜요? 룬이 까져요? 진짜 양아치들이다... 여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 텅 주변에서는... 내가 죽는데도 30% 세금을 내야 돼? 여기에서... 시스템? 아 로그인... 명줄세... 장례식 비용... 내 시체를 수습해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 그래도 애들... 피자국이 없는데? 하하하하... 왜 뭐 있다... 이너머 절경 있다... 아하... 마력... 여기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애들 너무 많아 피가... 하하 저거 난데? 저거 방금 나 아니냐? 어? 이거 그냥 뛰어도 안 죽어요? 오이... 어 안 죽네... 말을 타고 가던지... 그냥 가던지... 둘 중에 하나구만... 됐다... 쏘 이지이... 어, 맞아요. 낙템 없애주는 아이템 봤어요. 지금 지금 뭐 소리 나지 않나? 그 개똥벌레 소리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 낙템만 없애주지 낙사는 안 없애줘요? 방금 소리가 났는데 그냥 음악 소린가? 저까지 가야 지도를 얻을 수 있으니 얘네 너무 어중간하게 한방 남는다 저 사양이요? 제 사양이요? 뭐 꽤 되죠? 근데 저는 방송까지 같이 하니까 조금 더 버거운 거고 이게 이번에 뭐 패치하면서 좀 더 이상해진 것 같아 어머머머머 뭐야? 아니 방패를 끄어야 하나? 응? 저거 뭐야? 저거 공중에 뭐 떠있는.. 어? 뭐지 저거? 뻐꾸기의 휘석 너네 그거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인간 파밍을 나선다 저 노래 제일 좋아 아미 골라서운다 아하..하..하..하 하..하 췮악 야야 어디서 개 어네 임마 목줄 아네 임마? 헉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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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저기요! 방패를 들어도 똑같은데요? 미친놈 같아 미친놈은 답도 없다더니 아 이렇게 한 세트였구나 술자님 어디서 오세요? 아 풍선을 없애면 돈을 줘? 아니 저 개들은 대체 뭐하는 애들이야? 내려와 근데 왜 여기 죽은 자국이 있지? 걔 잡다가 죽었나봐 얘는 난 안 죽었는데 헬로우 가드 카운터요? 이거 맞고 이거 맞고 한 번 맞으면 강공격 누르면 칭 하고 나가는거 탓탓 탓 저걸 어떻게 해 오 헉 야 6레벨짜리를 준다고? 개쩐다 아유 그럼요 이정도는 해줘야지 나 석궁 나 석궁도 있어 나 석궁도 있어 나랑 잘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화살 볼트 화살 굉장히 비싼 화살 쓰고 있는 기분인데? 어? 그니까 개비싼데? 너무 비싸 여기에는 왜 또 애들 죽어있어? 가드키를 누르면 개약해 짱약해 진짜 하염없이 약하다 응? 잠깐만 얘들아 너네 좀 화가 많아 무서운 거 봐 진짜 활 1500씩 들어간다고? 쩐다 솔직히 이런데 위에 아이템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원래 여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아까 그 풍선 터뜨리는 건가 보다 잘 가라 잘 가라 어? 여기로 가야겠다 여기가서 일단 맵 먹고 변비가 있는 거 같아서 뚫어드렸습니다 난 왜 이렇게 마상전을 못 할까? 나 왜 이렇게 마상전을 못할까? 난 왜 이렇게 마상전을 못할까? 어디 감히 마법을 쓰고 어이쿠 미쳐버리겠어 아주 얘네때문에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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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아 여기가 아니네 한참 더 가야되네 여긴 뭐야 이너머 은밀 유효하다 근데 얘는 너무 엘들링채여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뜻 아닌가? 이게 다인가? 어 여기 뭐있다 아 은신유효하다 그게 그게 그거 그 뜻이에요? 어? 저 비석이 왜있지? 아 꿈같아 무녀님께 우리의 눈을 바치자 미친놈인가? 이런 애들은 뭐야? 그냥 랍스타보임 좋다보임 정해진 6레벨인데 멀키트 잡는거 맞냐구요? 잡을 수 있다면? 그게 맞는거지 못잡으면 못잡으면 못잡는거고 스토리나 진행 힌트야?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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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보이는데 애들이 메세지로 칭찬해줘요? 귀여워 반피 까고 그 이상 못하겠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일단 후퇴하고 다음을 노리는 수 밖에 저는 멀키트 좀 나중에 잡았어요 저는 일단 남부쪽 다 털고 온 다음에 갔거든요? 일단 지도 먼저 먹을까? 아 진짜? 귀엽네 무서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너머 절망있다 샤브리리 포도 샤브리리 포도 나 샤브리리 포도 없는데 난 여기에 막힌 사람 그래 얘가 영혼이잖아 얘가 무녀잖아 그래 얘가 영혼이잖아 저 근데 어마어마한 스포 하나 당하고 와가지고 엘즐링을 내가 할거라면 엘즐링 방송을 보면 안되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 어떻게 안 봐 그래가지고 조금 깔짝깔짝 보다가 스포 당했어 이거 포도 눈알이잖아 스포 당했어 저거 뭐야 그러면 여기 또 누군가가 있을 텐데 어떤 아까도 어떤 남자에 먼저 만나고 저기 옆에 포도가 있었다고? 아닌데 없는데 지하에서 나오라는 거 보면 여기 어디에 지하가 있다라는 거 아닌가? 여기 근처에 없어 없는데요? 근처에 지하 없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지하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찾은 어? 찾음 거짓말 제의가 있다 아 저런 거 아 있으면 또 보게 되고 안 보자니 심심한 거 같고 두 손가락에 손가락에 전승 이건 뭐야? 신앙을 높인다 포도? 오우 쉣 쉣 누가 봐도 근데 그것처럼 생기긴 했어 이거? 이거 봐 허허 아이 써져 있네 그냥 그거 그냥 써져 있네 노랗게 문드러진 병자의 눈동자 그러게 누가 봐도가 아니라 나는 이거 설명을 잘 안 봤지 표시 중간 변태 어? 다시 태어나면 처음부터 레벨업 할 수 있대. 이게 그거구나. 나 스킬 초기화는 해주는 거. 4근. 아까 내가 준 거. 번데기 드레이브. 그리고 이 무녀가 아마 되게 여러 군데 있던데? 샤브리리 포도. 다 같은 애 아닌가? 아, 다 같... 아, 다 같은 애야? 쟤 먹어? 아, 더럽고 징그럽게 생겼어. 저걸 먹으면 눈이 띄어가지고 인도받아서 이동하고 다니는 거야? 진짜 너무 별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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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있다고? 방금 죽은 거 봤어요? 어? 와, 진짜 개무섭다. 일단 맵을 밝히러 가긴 가야 돼. 개무서워. 하하하하. 하하하. 재미는 있는데 너무 스포는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너무 아픈 거 아닌가요? 아 깜짝이야 흰색형 보고 너무 놀랬네 지도조각 얘는 이제 줬으니까 다시 지우고 여기 맵 음악 때문에 되게 맨날 그 흰색 풍뎅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거 뭐야 반딧붙 여기로 가는게 맞나 근데 북음 북음 좀 올려드릴까요 북음을 올리기는 좀 시끄러울 것 같아갖구 이건 뭐야 길이야? 여기 뭐 있어? 뭘 이렇게 써놓은거야 뭘 이렇게 써놓은거야 사람들 이거 먼게 아닌가? 이거 먼게 아닌가? 위에 점프타고 올라가서 엉덩이 유효 써놓은게 길풍 어? 상인이다 이런 상인들은 맵에 표시 안되죠 멘탈 방랑전사의 제작소 오 로봇좀 와 멋있어 보인다 자금 그쵸? 상점 일일이 넣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마커를 해서 상점 보통 다들 이런거 일일이 표시해요 근데 지금 나 얘한테 살거 없잖아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산게 아니니까 그럼 굳이 안해도 되지 않을까? 마커로 남겨놓으면 좋아요? 왜? 안 남기고 다 사버려요? 근데 나중에 마커 남겨놓으면 용도가 뭐야? 난 이제 여기 살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놓는건가? 다시 오겠다요? 다 샀으면 그냥 죽일 수 없다고 나는 무게를 살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표시 안할래 저런 내가 제작소같은거는 안산게 좀 있으니까 안산게 좀 있으니까 여기 뭐야? 콧? 이러면 이제 나 어디서 봤는지 모른다? 이러면 이제 나 어디서 봤는지 모른다? 한 이쯤 숨어있으면 애들 나 모름 모름 쩔죠? 그러면 이제 얘네가 포기하고 돌아갈때쯤 홈호 이게 바로 전략 아 졸병의 투구답게 한 방 똥꼬 왜요 좀 찌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똥꼬도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걸 찌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어때 그래봐야 1과 2의 모음집들인데 개인 취향입니다 이넘머 은밀히 필요하다 누군가가 은밀히 필요하다고 했어 개처럼 구르자고요? 왜 이렇게 꼭 늘 길이 아닌 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 걸까 여긴 어디야? 저길 어떻게 가지? 이 앞 유효하다 나도 저거 남길 수 있어요? 여긴 여기 고드릭성 아니야? 교회다 왜 교회 앞에 아무것도 없지? 어? 어? 나 여기서 시작했는데 오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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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왔어 여기 뭐야 왜 여기로 왔지? 알 수가 없구만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니 길치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생전 처음 오는 데였는데 이미 와본 데였던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방금 앞 잡 나왔는데 방금 앞 잡 나왔는데 어? 핏자국발씨 어? 그럴 줄 알았다 한 놈씩 내려와 오.. 쉿 한 놈씩 내려오면 안 되냐? 너가 일로 좀만 와주면 안 돼? 어떡해 사신이 있어요 아 뭐야 Safari 야 너도 내려와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바보 휘 저기를 나중에 가야되나 본데 이 너머 달이 있다 누군가가 속았어 방금 누군가가 속아가지고 저기를 내려갔어 저기 똑딱? 아마 집일 줄이야 저거 어떻게 가지? 저런데 아마 소환해가지고 가던데 나 어제 지하세계에 빠진 데 있잖아요 거기도 거기 뭔가 거기도 어디 가는 길이 있더만 내가 어딘지 대충 그 나 올라가다가 그 원기둥 올라가다가 계속 죽은데 알아요? 거기 올라가면 뭐 있는거 같은데 거기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데 거기 몸이 너무 쎄가지구 가기싫어 투명다리도 있다고요? 악질 악질 나 왜 자꾸 뒷처리 안 할까? 나 왜 자꾸 뒷처리 안 할까? 학원에 학원에 이건 뭐야? 마술수승에게 건네 마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뒷처리 잘하라고 더 잘해요 뭐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게 단가? 이게 단가? 저길 어떻게 가는 걸까? 어딘가 가는 길이 있을텐데 와 나는 분명 앞으로만 갔거든요? 저긴 또 어디야? 나는 분명 앞으로만 갔는데 왜 왜 나는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걸까? 진짜 알 수가 없다 진짜 무섭다 무서워 내가 자꾸 뒤를 돌아갔어? 봐봐 이제 여기에서 또 여차하면 일로 갈걸요? 방향을 정해두고 가야돼 반대로만 가라고? 아니 근데 봐봐 길이 없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공연 여기에서 여기 위로 가면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아 탓 까비 근데 저기로 올라갈 수 있나 나같은 똥손 어림도 없죠 죄송한데 저 여기에서 내려왔나요? 아닌데 여기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그냥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이 있을 거야 가는 길이 이것밖에 없을까? 여기 뒤로 한번 돌아가보자 이 절 아 에헴 으음 여기 왜 또 여기 왜 또 이게 있죠? 할까? 할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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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찰 찰 찰 찰 아무것도 안 되죠? 저기는 어떤 도가니 친구가 나오는 걸까? 아 아 이거 머리에 이어놓은 거 너무 웃겨 목표는 신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 빗자국이 별로 없는데 도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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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도둑의 신 도둑의 신 어머 이 소리는 불이 안 없어지네 불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지? 나 다음부터는 스테미나 올릴래 아 회피 되는구나 오케이 딜은 좀 나오는데 뭐야 얘 뭐야 이 똥땡이 나약한 녀석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했어야지 악신의 불 굿 진짜 내 거 되게 좋아 내 창 이거 되게 좋아 맘에 들어 자 또 여행을 떠나볼까 이렇게 가는데도 안 보고 지나가는 맵 진짜 많겠지? 아무것도 못하죠? 바보 뚱땡 이 나무 쟤 뭐야? 오잉? 얘네 뭐임? 얘네 어디서 나왔어? 천안 병사의 투구 천안 병사의 투구 혹시 이거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보 바보 뚱땡 연인 아직인가 이 너머에 이상한 녀석이 있대 이 너머에 이상한 녀석이 있대 나한테 닿지도 못하죠? 똥구멍데? 어? 어디서 이렇게 기어나오는거야? 그니까 모코코 장난아니야 여기에 뭐가 있나? 목표는 조용함 도대체 여기에 이런 문구를 남겨놓는 애들은 뭐하는 애들일까? 여기도 뭐 없어 여기 그렇지 내가 너 거기 숨어있는 줄 알았지? 내가 널 먼저 봤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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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멋있다 빛나보여가지고 아이템처럼 보인다 애들 속이는거네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감도 안와 와 뒤돌기 전에? 와 와 와 와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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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잡았는데 끝 끝 오케이 오케이 쫄무반 때 죽을수도 없지 디엔젤로님 어서오세요 이건 뭐야? 아 내가 죽인 애구나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그러게 그러게 내가 죽이는 애 흐흐흫 흐흐흫 역시 파리인가? 다른 애들은 돌아다닐 때 그냥 이렇게 말타고 많이 잤나봐 불의 승병의 기도서 기도서 같은 건 이제 가가지고 그 가운데 대신전인가 거기 가서 반납하면 되나 불승병 손 맞아요 원탕이요 나 근데 갑옷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세트를 모으는 게 나은지 그걸 모르겠어 어 치마다 그냥 이거 이쁘네 하는 거 이상한 기도서 주면은 진짜 엄청 싫어하는 티낸다고 아 방어구 그렇게 효율 많이 안 따져요 그래? 와 진짜 못생겼어 이거 멋있지 않아요? 아 진짜 책 이렇게 연출하시면 어떡해요 원래 구겨오셨네 진짜 다음부터 그러면 책 안 빌려드려요 알았다고 진짜 룩만 보고 해도 돼요? 어때? 예 좋아요 저는 일단 맘에 들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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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계속 병사 1,2 이런 허접대기 옷만 입고 다니다 어 깜짝이야 옷만 입고 다니다가 저 지금 룩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나의 존재감이 좀 커보여서 이 앞은 또 나 길 수도가 없는데 일단 머리가 너무 높아 이게 정확하게는 지금 티프는 방어구 좀 보는 게 맞아 70 이상 넘어가면 솔직히 레벨로 올라가는 게 깡패라 방어구가 의미 없어지긴 해 아니야 지금 나도 좋아 아 망했다 아니 나는 얘네가 너무 싫어 뭐 양아치들인가? 난 진짜 날개 달린 애들이 제일 싫어 이제야 눈높이가 좀 맞구만 한놈 어딨어 나와 어디갔어 지벨가? 난 진짜 얘네들이 제일 싫어 난 진짜 얘네들이 제일 싫어 여기 뭐 있나? 여기 뭐가 있어서 얘네가 뭐 어 우와 이거 뭐야? 제 동물 귀도 가지고 있는 기분인데? 거미처럼? 혹시 이 게임 거미도 나오나요 이 게임은 거미 안나오던데 내가 봤어 내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는 아직까지는 거미 안나오던데 아니야 거미 안나와 근데 거미 정도에 약간 혐오스러운 비주얼을 가진 애들은 있어 그런 애들은 봤어 개미굴이 있던데요 어? 여기 가도 되나? 이 앞 유효하다 이런거 없어? 여기 뭐 또 숨겨놨구만 이 너머 아이템 없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이라고 해 진짜 거미 개미굴은 그냥 개미 그 자체던데 날 개달린 애들이 싫어서는 날개를 뜯고 땅으로 내려온 티프님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왜 그래 서운한게 있으면 말로 해 그냥 거지 말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기 지금 내려가면은 분명 독걸리겠지 이거? 독이다 독 근데 여기 매 어 여길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일로 온건가? 뭔가가 방금 지득 속에서 뛰쳐나갔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다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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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를 먹고 있어 더러워 난 간장게장 별로 나 송배병 없나? 왜 있냐? 어? 아 진짜 잠깐만 뭐야 왜 가지고만 있었어 나 이런 손해를 이런 손해를 봤나 수중 구조하는 사람들은 불이랑 홍합? 아 뭔지 알 것 같아 와 나무 같은 거 디자인도 다 다르게 어? 쟤네 자고 있나? 사람 움직이죠? 자고 있는 것 같죠? 아 너무 싫게 생겼어 단서 야 티티티티티 너네 원걸이였어? 너네 원걸이였어? 난 너네 원걸인줄 모르고 원걸인줄 모르고 미안해 와 뭔 원걸이야 미쳤나봐 진짜 엄청 센데 진짜 엄청 센데 아니 한 마리면 어떻게 좀 해볼만 한데 애들도 많아 저기 고드릭 뭐 걔 개뿔 고드릭 아니죠? 저기는 또 뭐하는 데일까 흠 흠 흠 흠흠흠흠흠흠 내가 봤을때는 어? 지도다 학원 문 앞마을 여기에서부터 슬슬 훑어가지고 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돌아왔어 교회? 앗 우와 나 나 엄청 잘 찾고 있는 중 이거 while 뤼니의 부품 오오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흐 어디로 가야되지? 학원? 학원인가? 학원도 좀 되게 사람들 말 많아 보이던데 먹고 싶은 거를 표현한 건 아닐까? 이러면 나는 여기에서부터 천천히 훑고 오는 거가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애당초 아닌가? 이렇게 가는 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도 될 듯? 이게 뭐야? 얼굴 보임? 야 뭐야? 너 뭐야? 얼굴 너무 근데 징그럽게 생겼어 아니 뭔가 귀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징그러워 저거 뭐임? 약간 이 게임 그거 같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나? 왜요? 버섯 왜? 왜? 와 근데 이거 진짜 착각할만하다 나 이거 방금 아이템인 줄 알고 점프 맞네 뭐야 앗 앗 앗 마력 기름 여기 여기 어려워요? 하긴 안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 오 뭐야 뭐야 나 나 죽어가고 있었네 깜짝이야 어려울 거 있나요 얘 뭐야 라니야? 어 얘 원탁에 있던 애잖아 얘 화났다 얘가 라니야잖아 불쌍한 녀석 원탁에 있던 애가 왜 여기 있지? 어 개구리 집단 너무 많이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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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주는 애가 아니네? 와 독 어지간히도 길게 나온다 드디어 끝났어 여기 적이 너무 많은데? 어 뭐야 여기 아이템이 없네? 방금 그림자 비친 거 그건 줄 알았어 진짜 쓰잘데기 없다 아 얘 공격 진짜 쓰잘데기 없어 너무 불쌍하다 얘 얼굴 모자도 있어요? 너무 싫은걸? 어? 얘 잡다 보면은 모자를 나한테 주나? 투구 헬멧? 그런건 아니에요? 하하 뭔가 귀여워 귀여운 것 같으면서도 징그러운 것 같아 약간 토슈 느낌 나 뭔가 수상하다 저거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 뭔가 뭔가 수상하다 그렇지 여기 뭔가가 있지 이거 뭐임? 새우? 난 새우 좋아해 여기 어디야? 오잉? 쇼컷 호오 내일 간바스 해먹을 거야? 좋겠다 나.. 나도 어 근데 뭐야 돌아가는 길은 없네 앗 앗 새우는 뭐 살거면 머리없는 냉동으로 사는게 좋다는거? 저 이마트에서 그거 냉동새우 사놓은거 감바스 할 때 먹을래 황금나무 그 아니라 노을이었네 뭐야 여기 다시 가야되잖아 그러면 머리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아 죽으면 그게 살을 녹여요? 간바스하고 기름은 없게 처리하냐고? 건더기 그냥 걸러서 나는 그냥 세면대에 버리는데? 저는 애당초 그래서 기름을 많이 안해요 좀 약간 자작하게 하는 편 이게 간바스는 좀 하다보면 이제 본인이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그 비율이 있단 말이야 기름이랑 저는 애당초 많이씩 안해가지고 작은 펜에다가 하니까 그렇게 기름 많이 안 나오는거 같은데? 아 싱크대 아 싱크대 미안 아 근데 기름 나 간바스 그거요 기름 너무 아까워가지고 파스타 한번 해본적 있거든요? 그냥 면 그냥 면 튀겨먹는거랑 다를 바가 없던데? 하나만 account 2 3 2 수 5 5 6 어디 맛있게 생긴 녀석이 말이야 화를 들고 하하하 귀여워 돌격! 좋아보여 파스타나 스테이크 할 때 쓰면 좋아요 면수 넣어서 에멀전? 그거는 로션 아닙니까? 오 애초에 감바스를 파스타로 만든다 저 개똥벌레 돌격줬어 여기?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 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말이야 말이야 어? 매불말이야 자세히 이렇게 훑었어야지 저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 어? 몰라요 어떻게 보다보니까 보였어요 혹시 나의 본능을 숨길 수 없는거지 올라가는 길이 있을 법한 뒤 저기구만 아니구만 여기 못 올라가나? 생각보다 기름 많이 써야해서 놀라긴 함 맞아 그건 그래요 그거 금방 기름 없어진다? 왠지 여기는 띄워줄 것 같은데 안되나? 흐흐흠 어? 왜 이 석상이 있지? 아 팔 없대 굿 잔챙이들 다 돌파해주겠어 덤벼라 왠지 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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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라이브 저거 바죽 컷 보이다 저건 안돼 저건 안돼 저건 안돼 악 우웦 하아! 하아! 우리 먼문미들 맛 좀 봐라. 넋이 나가군. 내가, 내가! 으! 굿! 여기 왜 이렇게 혈혼이 많지? 싸우다가 죽.. 죽었나 보다. 난가? 나의 미래인가? 하하하하! 우리 애기들 잘한다! 다음은 너다, 뚱땡이. 요호호! 요호요호!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저 뒤에 뭐지 저거? 저거- 아, 봤는데.. 뭐 있는 거! 저거 내가 그거 한 거잖아. 노가다 한 거. 여기 애들 그냥 다 뚫고 가도 되나? 애들 쫓아올 것 같던데? 여기로 잠시 피신해서? 저거 뭐야? 할머니! 할미! 마이 핀가 후 이즈 미켈라 얘는 좀 무서워 근데 할머니 너네 여기서 뭐해? 개! 바라볼지라! 개! 개! 개가 어딨어? 여기서? 개를 여기서 뭐하러 바라봐? 그러고 보니까 나 시체 안 먹었네? 개가 어딨어? 개가 어딨어? 개가 어딨어? 워우! niche 아 재밌다 빨리 내일 돼가지고 내일 늦게까지 하고 싶다 다음 날 선거 날이니까 약속 장소 지도 약속 장소 지도 약속 오오오오 학원의 휘성 열쇠를 이 남자 또한 계속 바라 쓸 것이다 저기로 가야돼? 네 보자 보자 요기다 진짜 엘들린 미친 게임이야 너무 재밌어 선거 날 당연히 쉬죠 아니 저 사실 그냥 방송이고 그거 알잖아요 저 진짜 재밌는 게임 할 때는 방송이고 뭐고 그냥 저 재밌으면 하는 거거든요 이 게임 하면서 어 도가니좌 노 히트 아 페릭 뭐야? 우와 우와 개불쌍하다 진짜 어 뭐야 저런건 점프로 피해지는구나 노 히트가 아닌데? 방금 물약 먹었는데 아 아 마나 물약이에요? 그러네 우와 우와 저거 발도 기술 멋있다 그래 방패 저거 하기에는 좀 그래도 우와 우와 패턴이 쉽긴 했는데 우와 미쳤다 저 사람은 그러면 2회차 아니에요? 2회차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쩜다 이래도 돼 이런데 가면 뭐 있지 않을까? 어? 그렇지 너무 재밌어요 그냥 그냥 혼자 하는 게임 하는 중 녀석 교란시킬 줄 좀 아는걸 진짜 뭔가 저 약간 피스방 와가지고 혼자 게임하는 느낌? 어? 여기 내려갈 수 있겠다 아 지붕으로 가면 뭐 있나? 님 콘에드 뭐 있나? 하하하하하하 멋있지 끝에 버튼도 달려있다고 또 딱히 뭐 있나? 기본도가 타도 타도가 좋아요 KKK냐고 그건 뭔지 모름 와우 와우 개멋이는데 나 지금 니 구도 쩔어 다들 다들 시사 찍었죠? 또 제 캐릭을 캐릭을 지금 너무 멋지게 감상한 나머지 앗 이건 나 바탕화면 삼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 잠시 멈춰드렸습니다 핑크가 포인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어? 나 보물 찾으러 가야돼 어그로 끌렸나? 반대쪽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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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잠깐만, 니가 왜 여깄어? 니가 왜 여깄냐고? 쟤 깜쎄... 아니... 아유, 왜 곰이 여깄냐 또? 이거 룸머퀴 가능? 썩 가능, 썩 가능. 이거 지금 아래고... 아, 잠깐만, 여기에서... 여기에서 점프하면 나 죽겠지? 하지만 여기라면? 아니야, 모험하지 말자. 괜한 모험은 하지 말도록 해. 애당초, 이게 2단 점프가 있으니까 낙살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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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친놈인가 봐. 진짜 미친놈인가 봐. 어? 여기 내가 아까 왔나? 안 왔어! 신전 앞에 얘네들 이런 게 하나씩 있네. 여기. 여기. 아! 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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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 어? 응? 뭐야? 돈? 너무 멀었다 돈? 방금 돈? 뭐야 왜 엄청 너무 많으니까 뭔가 이상해 용? 용? 갑자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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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예요? 저거 다 죽이면은 뭐 주나? 딱히 뭐 들어오진 않던데? 15293 응 꽃이 피나? 아닌가? 원래 꽃은 피어있는데? 다 잡아보자 뭔가 수상해 뭔가 줄 거야 아무것도 안 줄 리가 없어 저거가 오는 거 그리고 아마 저게 마지막 하나일거에요. 아니야 이거 하나 남았어. 걔네를 방금 다 잡아야 얘를 주는거야. 없어졌어. 어 뭐야 저기있다. 뭐임? 내가 이렇게 느리다고? 어딨어. 이거 이거. 굿. 토프스의 역장. 우와 이거 뭐야 방패다 방패. 방패 쓰면 뭐 되나본데? 이 너머 은밀 유효하다. 비자 파는 거였나보다. 스카라벨? 여기 어디야? 일단 나는 여기에 화토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얜 뭐 여기서 죽은 애가 있어? 왜 여기서 왜 죽었어? 저런 사람이 방송을 해야되는데. 난 아마 안될거야. 난 너무 노잼이야. 난 너무 노잼이야 지금. 난 너무 노잼이야. 아 어딘가에 그게 있을텐데. 난 너무 노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쁘 노잼. 간다. 나 돌아군 잡으러 감. 다들 나의 명복을 빌어줘. 나의 명복을 빌어줘. 누나. 갔다올게. 아 쟤네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저 떠다니는 애들. 상 유효하다. 상이 뭘까? 머리가 지금. 아. 아. 하지. 그렇다. 한나이도. 우 Cheer. 왜그래? 오늘 다들 무슨일이야. 얜 또 뭐야? 아 깜짝이야. 난 마상전 잘 못하겠어. 쟤 어디 가서 붙어있는 거야 지금? 쟤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우아따. 근데 말 타고. 나는 말 타고 회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이런 거 점프하면 되지 않나? 글로 먹은 거 같애. 아이씨. 꽃잘 되나요? 야! 방금 뭐야? 너 입에서 뭐 이상한 거 나왔어. 점프를 왜 병신같이 못하느냔 말이야. 아 키 입력 진짜 존나한데. 열받아 진짜. 어 뭐야 여기. 이거 내가 먹은 데인가? 어? 어? 뭐 이런 데가 있었어? 나는 용이 싫어. 난 용이 싫어. 여기까지 갔나 보다. 아닌데? 여깄다. 나는 용이 싫어. 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저도. 나는 용 잡는 거 너무 어려워. 자식을 납치합시다. 아.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머리 어떻게 때리는지 모르겠어.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너무 못해. 아 근데 다른 분들은 용이 진짜 쉽대. 용. 마상전 하면은 용이 진짜 쉽대. 용. 에어. 흐흐흐. 너무 못해. ビ엌. esta 기타. 흑흐이. 그리고 이거 용 뗄 때마다 뭔가 시야가 너무 아래쪽으로 잡혀서 이것도 좀 별로 우와 방금 뭐였냐 아 진짜 내 멋몸이 우리 동키 죽었다 조졌다 조졌다 조졌다리 나 다가갈 수가 없는 거? 이를 어쩜? 우와! 우와! 불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 이거 재소환돼요? 이거 재소환하려면 내 물약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다가갈 수가 없는 거 다가갈 수가 없는 거 확실히 말 없이는 못 때리겠다 그니까 용이 화가 많아 저기 자식 있나봐 죽여죽아쓰 아 하 어? 뭐이래 눈깔 포도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때려도 될 것 같은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네 대 때리면 딱이고 아님 말고 쉣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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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내 말 죽겄다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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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야 얄짤 없네 한 대 두 대 아니 이거 어떻게 잡는 거임 진짜? 너무 어렵다 다 맞아 이걸 너무 어려워 출발지 출발지에 있던 애랑 패턴 똑같다고요? 놀랍게도 저 개 잡다가 열받아가지고 안 잡고 그냥 왔어요 다 가격인가 전부 섬 바퀴증 하나 하나 둘 둘 둘 둘 둘 넷 아 진짜 미안 간다 아 아 아 한 대 두 대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친구 돌아와 거긴 좀 오바야 쟤 뭐해? 쟤 뭐 새 둥지 틀어? 헉 엘들링 엔딩 봤다고요? 뭐 다른 사람 하는걸? 부장님 엘들링 없잖아요 쟤 뭐해? 네? 근데 여기까지 와야 되니 친구야? 아 아 아 아 하아 내 버튼 키 입력 너무 무려 아니 점프를 왜 자꾸 못하는거야 우와 근데 얘 화나면 무섭던데? 제발요 제발요 되나? 야하 뭐야 뭐야 용의 심장 태용찬 교회 새로운 용의 힘이 추가되었습니다 와 와 진짜 멀미할 것 같다 얘 맨날 삥삥삥삥 돌면서 잡아야 돼가지고 여기 이제 열쇠인가 뭔가 보물이 있을거야 구걸이 아 여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아 깜짝이야 아씨 깜짝이야 학원의 휘석 열쇠 이게 있어야 이제 아까 거기 내가 막혀있던 데를 가서 열 수 있어 아 나 자꾸 이 하얀 애들 때문에 너무 놀란다 그러면 여기 여기던가? 그럼 나 좀 치지 이 하얀 애들 이렇게 생명하고 지구력만 올려도 되는걸까? 오 오 맞아 나 얘 잡으러 가야돼 저거 비누로 쟤 발 닦아주면 뭐.. 뭐 되지 않을까? 뭐야? 아 여긴 또 학원 가는 길인가 보다 아 여긴 또 학원 가는 길인가 보다 어? 잠깐만 잘못된 선택같아 잘못된 선택같아 벨룸 가도? 오오 반월도 없고 대승관계 앞에서 물에 몸을 던질샘이니? 던지란 소린가? 그럴 자격 없다 그럴 자격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 거긴 한번 가볼까 저기 밑에 제 기억으로는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근데 내 기억으로는 여기 같아 제 비누 비누로 씻을 수 있나 한번 봐보자 발 밑에를 이 친구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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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건 사용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비누 얘 발 씻어주는거 아니야? 나를 씻는데 비누 잠깐만 다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된다며 아름답다 아름답다 어? 오옥 오옹 오옹 나는 청소해달라고 하길래 당연히 비누를 비누를 쓰는건줄 알았지 어휴 고객님 발에 아주 갑질이 어 더러워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oğlumç 왜그래 무슨일이야 오오오오 니다 간장наком Michaels 간장 간장 왼쪽 공격 알죠? 네 알아요! 아는데 손이 잘 안 댐! 이걸 여기는 그러면 매번 올 때마다 복사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하면 그냥 없어져? 제 패션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역묘당 한 번? 이런 게 그러면 몇 개 있다라는 거네, 이런 역묘가? 나 한 분만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긴 봤는데, 언뜻 봐가지고.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지. 그건 아니었구만? 아, 그러면 비누가 아니었네? 그러면 여기 한 번 갔다 오자. 어차피 저기... 필요한 거 두 개 다 있는 추억 있으면 그것만 복사하면 돼요. 일단 나는 추억이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제가 가려다가 못 간 데가 있거든요? 그 위만 한 번 보고 갑시다. 어차피 저기 학원 그쪽은 이제 내일이나 해야 될 것 같고. 여기가 궁금했어. 여기가 궁금했어. 여긴 아우씨 미친 새끼. 여긴 어디야? 그냥 여기야? 그냥 여기야?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런 씨. 저기는 나중에 갈 수 있는 덴가 봐. 아름다운 별이 있잖아. 아름답긴 해. 돌아다녀 보라고? 저 여기 다 돌았어요. 근데 저기를 못 갔어. 여기록 이렇게 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 밑에 내려간다고 가는 길이... 승강기는 타봤냐고? 나 어제 다... 다... 탔을걸? 로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여기 처음 본다?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어? 저 여기 처음 봐요.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나 여기 처음 오는데? 쟤 뭐야? 나 쟤 안 잡았어, 어제. 여기... 나 여기 어제 왜 안 왔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나 여기 어디인지 몰라. 나 여기 어딘지 몰라. 나 여기 몰라. 여기는 그거 없어? 핵불? 핫도불? 없어 보여. 그럼 거기서 못 나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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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 여기 estivercling 다음에 hashtags. ... ... 안든 거기 계세요. 아무튼 거기 계세요. 부푸는 여기서 살아. 부푸는 갈 거니까 영혼 묘 은방울꽃 연인 아직인가? 저 연인은 대체 뭔 말이야? 간다. 오늘의 나 용까지 잡은 몸이지. 니까진 너 무섭지 않지. 용년병? 미안하다. 용도가 잡았다. 용도가 잡았다. 용도가 잡았다. 용도가 잡았다. 용도가 잡았다. 용도가 잡았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디가 어디가 깜짝이야 됐다 와 개무섭네 진짜 만준뱅이 주제에 용할버드 와우 어? 창? 135, 34 아무리 그래도 이게 최고인거 같은데 그니까 나 사실 앞잡은 아 강화차이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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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이런 게임하면 무기 바꾸고 하는거 좀 잘 못하겠어요 어 깜짝이야 뭐 지상인 것 같지? 여기가 어디냐고 근데 아 어차피 이걸 지금 음 참 필요가 이런거 호박 호박보다 라가 라다고? 호박 호박보다 라다고 왜요? 받는 데미지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개 껴도 되지 않을까? 나 어차피 무겁게 안 다니거든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어림도 없지 여기로구만 감히 나한테 돌아가라고 해? 그게 맞구만 김정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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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은방울꽃 진짜 많네 근데 여기는 가면 죽을 것 같아 여긴 아니야 코코넛 크랩 여기도 뭐가 있고 황금룬 7렙짜리? 미쳤다 든든하다 내 주머니 그럼 여기는 이제 진짜 다 한 건가? 어? 저기 뭐 있다 이 너머 마술 있다 내가 오 잠깐만 눈에 너무 많은데? 너네가 느려 빠진 건 너무 좋은데 얘들아 아 좀 너무 많다 너네 어머 이게 뭐야? 죽겠는 걸 먼저 갈게 얘들아 이제 다 본 건가? 진짜로? 기술? 아 간다 어 잠깐만 이거 아닌 간다 핫 핫 무기 잘못된 핫 핫 스킬기가 없어야 되나요 혹시? 왜 왜 스킬이 안 나가지? 봐봐 이거잖아 아닌데? 양잡 양잡! 아 그래 이거다. 이거... 제 피를 갖다 쓰나요? 어림도 없었네요. 죽을 것 같음. 됐다. 그러면 여기 진짜 딱 다 했음. 저 여기 다 닦았어요. 여기만 닦으면 되는데 아마 내 생각에 여기는...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가는 것 같아. 느낌, 기분이 그래. 지금 가는 데가 아니야. 저기. 룩 멋있잖아. 오늘 내 모습 나 너무 마음에 든다고. 됐어. 그럼 이제 여기도 볼장 다 봤고. 내일은... 내일은 마법사 학교. 여기. 여기... 여기 안에 가는 거 맞겠지? 아무튼 대충... 요렇게... 여기 지역 하면 될 것 같은데? 야만인가 문명인 그 중간쯤? 멋있죠? 이거 내 팔이야? 내 팔 왜 이래? 아닌가? 이거 그냥 천... 천이겠죠? 마법학교가 애들린 보스 중에 제일 쉬웠어요. 숨겨진 상인이 있어 여기에? 이런... 아, 맞다. 나 여기... 여기 상인한테서 물건 다 샀던가? 아니야, 나 여기선 샀었어요. 샀어, 샀어. 황금 종자 어딨는데? 여기 상인 만났지. 저기 위에 있잖아. 저 위에 들어가면 있잖아. 황금 종자를 놓쳤다고요? 어디? 잠깐만, 혹시... 저기 지금 번쩍번쩍 하고 있는 거임? 아닌데? 워프? 워프? 아니요. 그니까, 어디 워프? 여기 워프? 어디, 빨리 얘기해줘. 나 이제 자러 갈 거임, 어디. 워프에... 어디 워프? 잠깐만. 여기 워프? 여기에서... 용인병... 이렇게? 용인병 쪽으로 가던 워프? 그럼 저쪽인데? 아래쪽인데? 그쵸? 뭐... 글로 가도 보이긴 해요? 저기 있던 거 나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저거... 먹었는데? 이 사람들 내 방송 건성건성 봐가지고... 내 방... 어? 저거 말하는 거 아님? 저거? 이거... 아 месяц... 이거잖아요. 아... 아, 미치 Cuán 이... 이거 모략이고, 계략이다, 진짜. 이 나쁜 사람들... 이 나쁜사람들 나 이거 밥 먹었다구 이걸 또 속았네 진짜 아 나 황금고순도치 됐잖아요 개화려해 여기여기여기 이거 이거 먹었어 그럼 진짜 다 먹음 학원 문? 학원 문은 내가 아직 안갔잖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스포성 채팅 내가 하지 말라고 몇번 얘기해 아니 내가 거기 아직 안핥았잖아 왜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용창교회가 어디잉? 제발 나 알아서 하게 냅둬주라 내가 물어본 것만 알려줬으면 좋겠어 용창교회가 어디지? 용창교회 아까 그거 용 잡으니까는 알려주던데? 대용창교회 어쩌고저쩌고 동굴 통해서 가는 아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는 여기 아래쪽 핥을 때 갔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이거 그거다 봉인 맞죠? 이거 안갔네? 그건 대용창교회? 아 뭘로 흐흐흐 뭘로 뒤돌아서 여기 위 저긴가? 여기를 안갔네? 아하 마커를 찍어두고 장식 장식 주인이란 사냥개 어? 얘 잡으면 좋은 거 주나? 맞아 저거 어? 어? 어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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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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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따리가!!! 서이existing 맞아. 이것도 좋다고 했었던 것 같아. 이거 스킬이라고 그랬나? 근데 지금 먹기에 나 너무 강해져버렸고 이것도 무피 좋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대곡검 뭐야? 나 이거 강화도 안했는데 이렇게 딜이 좋아? 그니까 이미 더 좋은데? 내꺼 강화도 했는데 대검 아 이제 좀 딜이 좀 잘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141 어? 이걸 빼고 그러게요 창이랑 비교를 했네 그래도 좋은데? 140 상세 비교 표시 이거 창 하나 떠줬으면 좋겠어 얘랑 어 나 무거워 이거 빼고 좀 묵직한데? 좀 묵직한데? 스킬 쓰고 강공격 스킬 쓰고 강공격 스킬 쓰고 강공격 미쳤다 그저 멋 핫핫 촛촛 미친 개멋있잖아 샛 샛 와아 한방에 터져서 들어가요? 어떠하냐 매우 맘에 듭니다 이거 강화하면 강화하면 대검보다 좋지 않을까? 이거 리치도 길어보이던데 은근히? 자 이게 세 방이야 좋긴 해? 일단 스킬이가 좋다고 그건 그래 나는 스킬을 좀 잘 안쓰긴 하지만 근데 아 여기 멋이 멋이라는게 또 무시 못하거든요 그 뭐야 갓 오브 워처럼 여기 옆에다가 딜 그거 비교해주는거 해줬으면 좋겠어 난 지금 얘를 들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칼하고 비교해야되는거 아냐? 왜 왜 141 185 왜 왜 왜 왜 둘 다 나 왜 둘 다 파란색이 나오지 아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와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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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 오른쪽 조이스틱 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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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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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보는 거구나. 기량이냐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조이스틱 딸까? 아! 아! 나왔구나! 오! 기량이 높아야 좋은 무기야? 아 근데 나 그거 뭐 올릴지 아직도 모름. 저는 아마 검 쪽을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그 최종 무기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먹고 구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거 먼저 올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기량이 근력보다 좋기네? 기량이면은 근력 쓰레기야? 있는 무기에 맞춰서 계속 올리다가 지금 내가 못 먹는 게 이거잖아요. 이건 근력인데? 이건 근력인데? 이면 이런 거? 이것도 근력인데? 이런 낫. 너무 고민이야. 잘 모르겠어. 탱마망. 그게 뭐야? 탱마망. 뭐야? 됐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 정신 못 차리고 또 내일 회사 가서 졸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건 뭘까? 아 너무 재밌고. 배고파. 엘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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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망. 근데 여기 특이하다 해가지고 가잖아요. 가는 길에 또 한 눈 팔아가지고 저건 뭐임? 저건 뭐임? 이러면서 또 이상한 데 다 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풀탐 개 늘어나고. 나 저녁에 카레우동 시켜서 돈가스 말아먹었는데. 이상하다. 어머니. 오늘은 저녁 잘 챙겨 먹었는데. 어제는 어제는 너무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딱히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만 오늘은 잘 챙겨 먹었는데. 와 벌써 32시간 했어. 근데 다들 보면 185시간. 109시간. 65시간. 나는 응예네 응예? 엘덜링 안해요? 뭔 개소리. 뭔 소리 하는 거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차라리 차라리 지역을 나눠놨으면 난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기 고들 고드릭? 고드릭? 고드릭 성처럼 저기 갈림길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정신 못 차리겠어 진짜. 이거 100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가겠던데요? 나 지금 되게 조그맣어.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이죠 저는.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근데도 불구하고 맵을 나는 많이 안 뚫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인데 2회차요? 나는 2회차는 안 할 것 같아. 나는 차라리 지금 하는 수준에서 그냥 좀 더 이렇게 막 더 훑어보고 지나가고 그러는 거는 한다 쳐도 나는 2회차는 안 할 것 같아. 루트도 공략 올라왔어요? 루트도 공략 올라왔어요? 맞아. 그거 위키맵 다 있잖아요. 기믹도 너 이거 알아? 이것도 알아? 야 이건 어때? 저기 뭐 있음 이러고 엔딩 분기점 때문에? 난 한 번 했던 거는 좀 잘 안 해.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다 해보는 게 낫지. 이거 2회차 때 해야지 이러면 진짜 죽었다 깨어놔도 절대 안 할 걸? 아 벌써 2시 20분이야. 미쳤어. 너무 엘들린 때문에 내 진짜 잠시간 다 뺏기. 중간에 한 번씩 다른 거 한 번 이렇게 껴가지고 해보려 그래도 엘들린이 제일 재밌어. 다른 지금 공포게임도 쌓여가고 다른 게임 아직 뭐 신작 같은 건 안 나왔지만 나왔다 그래도 쳐다도 안 보고 있죠? 글쎄 다른 사람 할 때 하길 잘했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후반부에서도 나왔을 것 같고 지금은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은 딱히 좋은 시기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아니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이고 나 같은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엘들린 많이 하니까 아무리 엘들린 시청자가 많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 몰리고 너무 퍼져있고 하니까 내가 유입을 받을 수가 없어. 지금 저 며칠 하고 있는데 유입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누구는 엔딩 보고 했을 때 엔들린 시작하면 일단은 이제 아니 유비가 왔다고? 이러면서 활짝 활짝 하면서 다들 들어온다. 기존 시청자가 즐거워하면 된 거 아닐까? 사실 내가 즐거워하면 다 그만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재밌게 하느냐 마느냐인데 다행히도 보시는 분들이 계속 봐주시던 분들이 같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치 아니 아무리 엘들린이 유명하고 잘 만들었다 그래도 난 별로 이러면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미묘하게 제 취향에도 너무 맞는 게임이라 재밌게 하고 있어. 다들 잘 자라고 우리는 또 내일 만나요. 내일은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겠다. 그쵸? 내일 모레 쉬는 날이니까 다들 내일 다들 내일 야식 챙겨와 새벽 새벽 한 3시 정 3시 4시 본다 선권나래요? 모르겠어요. 그때 봐가지고 육개장 두개 지참? 오케이 오케이. 아 내일 출근하죠. 부장님 내일 출근 안해요? 오늘도 안하고 내일도 안해? 양아치 목요일에 격리 풀려요? 목요일에 격리 풀려요? 오케이 오케이. 애기 나는 이제 고 이만 다들 좋은 꿈 꾸시고 잘 자고 내일 만나요. 뜨바 뜨바 빠이 에prend 몸 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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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어